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. 3번 문제는 우리가 페루프 제어계에서 그 기본 요소를 낸 거잖아요. 그러면 블록선드에서 A가 나타나는 건 뭐냐. 반드시 제어장치의 블록선드, 제어장치의 블록선드, 제어장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. 자 실제 좀 자세하게 그리면 입력 목표값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준 입력 요소 거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. 여기가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비교부에요. 비교부. 그럼 여기서 어떤 오차라는 게 생길 거 아니야. 그럼 오차를 갖다가 제어장에서 집어넣어서 조절부 통해서 조절하고 조작부 통해서 조작한 다음에 이 제어대석자를 보내준 거죠. 이 제어대석자를 조정하는 거죠. 자 그랬을 때 이 앞부분. 이 기준 입력 요소는 기준 입력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죠. 입력과 출력을 비교해서 오차를 검출한 거잖아요. 그게 어디로 가요. 제어장이 들어가잖아요. 따라서 얘는 동작신호. 그 다음에 여기 조작부에서 나온 게 어떤 제어대석을 조작해야 되니까 조작량이 되는 거죠. 그죠. 문제는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. 따라서 A번은 동작신호다.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. 시퀸스 논리식을 등과하라고요. 간단하게 만들어 봐라.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식이 A와 B고요. 여기에 전체적으로 end고 여기에 또 A의 부정에 O와 B가 드는 건데 이거하고 똑같은 식은 1, 2, 3, 4, 1이 어떤 거겠느냐.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려면 논리를 해서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. A와 A의 부정에 end곱은 항상 제로가 나온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A하고 A를 end해봐야 이거 굳이 두 번 할 필요 없잖아요. 중복할 필요 없다. 그냥 A하고 A의 end는 end는 A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A하고 end 1은 1은 의미가 없다. A다. 그 다음에 A하고 A 부정에 O와는요. 항상 1이 나온다. 이 네 가지 성질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식은 전개해 보자고요.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A에 end A 부정이 될 거야. 이거 end 기호 써서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A와 end B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. 두 개 했으니까 이렇게도 봐야죠. 이렇게도. 그러니까 지금 1, 2, 3, 4.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플러스. 그죠? B하고 A의 뭐죠? 부정.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end의 B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자, 이거 이제 정리해 볼게요. 자, A하고 A의 부정은요. A하고 A의 부정은 항상 0이 나온다 그랬어요. 뭐 굳이 0을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. 그 다음에 A하고 B는 그대로 써놓고. 그죠? 그 다음에 B하고 A의 부정까지 써놓고. B의 B란 말이야? 그러면 A하고 A를 똑같은 걸 중복할 필요 없다는 거고. 그럼 따라서 얘는 B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. 그럼 따라서 0은 쓰지 말자고요. 그러면 여기 봤더니 A하고 B가 있고 B하고 A바가 있잖아요. 그럼 B로 묶을 수 있죠. 그러면 A의 5와 A 부정이 될 거야. 자,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? 자, A하고 A 부정의 5와는요. A하고 A의 부정의 5와는 항상 1이 나오는 거야. 그럼 B, end의 1이 될 테고. B가 되겠죠? 그럼 얘는요. 어떤 A값에다가, end의 1은요. 1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. 그럼 얘는 B가 될 테고, B가 되는 거고요. 근데 B하고 B잖아요. 그죠? B하고 B적은 똑같은 거니까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잖아요. 그냥 B가 되는 거지. 정답은 2번. 자,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. 근계적 성질이요. 자, 우리가 반드시 알을 내용. 근계적 성질. 근계적은 항상 극점에서 출발하고, 0점에서 끝난다. 그죠? 근계적은 항상 어디에 대칭이다? 시수측에 대해서만 대칭이다. 자, 그 다음에 근계적의 개수는 0점수와 극점수 세바서, 그 중에서 항상 큰 것과 일치한다. 자, 이 세 가지 성질은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. 자, 5번 문제 이 내용만 알면 상당히 답 찾기 쉽잖아요. 근계적의 출발점은 어디에서? 극점에서 출발을 하고, 근계적의 독착점, 끝점은요. 반드시 0점에서 끝난다라고 했잖아요. 0점에서 끝난다. 정답은 몇 번? 정답은 극점과 0점이 되는 거죠. 4점에서 끝난다. 또Philippe시의 일단 단문자, 끝난다. 그 Л mean,asuresmag bande hippocamp은 같이 16 الخ 76. 정도면ify하 Dassault처 번호하고, 지금만을 만든다. 무슨 주인으로 돌아 появля릴까요? 감사합니다.